지난 2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숨진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생전에 쓴 회고록이 올 가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출판사 알프레드 A. 크노프는 나발리 회고록 패트리옷을 오는 10월에 출간한다고 현지시간 10일을 밝혔습니다. 패트리옷은 애국자라는 뜻으로 크노프는 나발리가 세계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는 러시아 호판도 나올 것이라 밝혔지만 러시아에서 이 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